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지금 창문을 열어놨는데 풀벨레 소리가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주는 어제까지는 한여름이었는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겨울로 갔습니다 한방둠이 내렸고 거의 영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필모라 한글 버전 여덟번째 자막을 추가하고 또 단순한 자막을 추가하는게 아니라 또 자막에 어떤 특수한 효과 같은 걸 넣어서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을 넣으려면 일단 상단 메뉴에서 여기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한게 아니고 왜 순서가 이렇게 뒤바꿨냐면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 영상 제작을 하는 과정대로 지금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거죠 사운드나 오디오는 제일 마지막에 렌더링 전 단계에서 음성을 넣고 그 이상 단계에 이제 자막을 넣게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막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막이 자막 프리셋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은 이렇게 총 261개의 자막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거 필름 스톡이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역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듯이 안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다운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작업했던 걸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냥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라는 거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자 지금까지 여기 다 녹색이 뭐야 푸른색이었는데 자막을 갖다 놓자마자 빨간색으로 됐죠 렌더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게 여기 밑에 있는 비디오가 보이지 않고 글자에만 비디오가 보이죠 그래서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으면 얘를 더블클릭하면 여기서 글자만 수정하면 자 어떠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글자로 바뀝니다 자막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거는 채널에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거는 이 영상의 후반에 작업해 보도록 하고 기본적인 자막 삽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스텀 프리셋 저장한 거고요 제가 자 여기서부터 전체를 하면 전체적인 게 다 나오죠 자 기본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인 거 뒤에 무슨 배경이나 이런 게 없는 걸 먼저 해볼게요 배경이 있는 것도 똑같이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폴트 타이틀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 딱 놓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자 여러분 여기 하나 보세요 정지 상태에서는 여기 글씨가 계단 옆면이나 경사면이 쪼글쪼글쪼글하지가 않죠 둥근 면하고 근데 재생을 해보면 어때요 쪼글쪼글하죠 쪼글쪼글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푸른색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푸른색이죠 지금 내가 자막을 갖다 자막 놓는 순간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렌더링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행이 되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좌에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렌더링을 한번 눌러볼게요 렌더링 이거 쭉 렌더링이 지나갑니다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부분에 글씨를 내가 원하는 글씨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더블클릭 하거나 더블클릭 하거나 여기서 여기 설정 편집하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헤드 아까 더블클릭에서 나타난 그 수정할 수 있는 패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글씨를 이렇게 선택하고 바꿉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냥 글씨만 흰색만 있으니까 조금 좀 보기가 좀 뭐하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별게 없습니다 여기 뭐 혼합하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뭐 스케일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할 게 큰 게 없고 이 색깔만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하고 여기 서체 그리고 포인트 크기 서체를 조금 굵은 글씨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굵은 글씨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요걸로 해볼까 국대 떡볶이 이 떡볶이 사장 별로 안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요즘 시끄러웠죠 자 요거를 포인트를 낮추겠습니다 62로 선택을 하고 62가 아니라 32로 좋아요 추가로 작아졌으니까 부탁합니다 예 요렇게 넣고 요걸 요렇게 줄이고 상관은 없지만 불필요한 그 칸이 크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끌어서 내리면 됩니다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더 많은 어떤 설정을 위해서는 여기 그 두껍게 하려면 여기 두껍게를 누르시면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죠 조금 가늘어지고 이텔리 옆으로 눕히는 거 이거 됐고 조금 이쪽으로 당겨서 요거는 이제 정렬 가운데 맞춤 요거는 아 요게 오른쪽으로 맞춤 가운데 맞춤 양쪽으로 맞춤 요런거는 이제 한 줄로만 돼 있을 때는 크게 어떤 표시가 안납니다 이제 두 줄 이상이 나왔을 때 필요한 거죠 그냥 저는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글씨를 테두리를 넣는다거나 뭐 할 때는 여기 고급을 누르세요 고급을 딱 누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설정을 할 수 있는 또 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글씨의 형태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엠보싱 같은 느낌이죠 이게 효과가 이름이 안 써져 있어 가지고 조금 보기가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글씨도 쓸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유형은 텍스트로 하고 있는 거고 자 아래로 내려서 투명도 불투명도 글씨의 어떤 약간의 투명도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 흐림 이건 뭐냐면 흐림의 정도 경계에서 이 바깥쪽 경계를 흐릿하게 쭉 보세요 흐려졌죠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데 어떠냐면 아래쪽에는 흐릿한 글씨를 넣고 위쪽에는 선명한 글씨를 넣어 가지고 밑에 쪽에 살짝 어떤 약간 좀 어긋나게 해 가지고 뭔가 좀 아 직접 눈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냥 그게 낫겠죠 자 직접 직접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 컨트롤 C 여기가 컨트롤 V 위에 올려 놓고 자 밑에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걸 선택해서 아래쪽에 고급을 눌러서 밑에 흐릿함을 줌인데 흐릿함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글자 색을 검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래쪽을 살짝 옆으로 빗나가게 확인 자 어떠세요 여기에 살짝 그림자가 줬죠 조금 더 표시가 더 나아게 해 볼까요 선택하고 짠 짠 지금 방향키를 이용해서 얘를 이동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옆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글씨는 위에 글씨는 고급을 눌러서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텍스트 테두리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핑크색 계통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를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그림자하고 섞여서 좀 그렇고 얘로 해볼까요 어두운 어두운 색으로 넣으면 좀 그렇네 약간 빨간색 튀는구나 아까 그 색이 제일 낫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어떠세요 테두리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 가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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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맨날 붙어졌네 뛰어다 그런데 글씨가 이제 이거는 어떤 뭐 밑에 들어가는 작은 자막이 아니기 때문에 안 움직여 이게 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쵸 밑에 그 제거가 안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쵸 그 어떤 뭐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자막이 딱 뜨는 거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막 어떤 효과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좀 큰 것들은 효과를 넣어주면 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런거 이런거 얘를 더블클릭하여 적용하기에요 더블클릭해 볼게요 따닥 진행해 보면은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글씨에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습니다 밑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밑에도 같이 넣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넣고 이러는 거는 굳이 트랙을 위아래 트랙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얘 하나 지우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림자 넣는 거를 여기 고급에 가서 여기 텍스트 텍스트 그림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림자 얘를 딱 선택하면 그림자 생겨요 아까는 제가 아 이게 텍스트의 그림자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나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에서 그 그림자의 방향 이거를 유형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자 이거 좀 화면을 좀 화면을 키울 수는 없네요 이거는 키울 수가 없네요 그죠 글씨체를 키우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표시가 되게 안 나지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설정된 대로 밖에 못 바꿔요 아까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었는데 여기서 불투명도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자 흐릿하게 줄 수 있고 거리 이렇게 그죠 방향을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현재 아래로 그림자가 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얘의 스타일을 정해주고 거기서 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흐릿하기를 주면 이렇게 번지죠 하나도 안 주면 딱 끊어지는 라인으로 이렇게 텍스트의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음 테두리 글씨들 같고 이거 다 됐네요 요거는 한번 눌러보죠 뭐 짠 위치 이 전체적인 텍스트의 위치예요 이거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애니메이션을 놓고 싶다 여기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여기 걸 해도 되지만은 이 고급 텍스트 편집툴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따다 누르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고 따다 누르면 거기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스크린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요건 뭘까요 픽셀화 요런 식으로 모자이크 형태가 있다가 나타났다 다시 사라지는 거 요거는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꽤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요건 뭐래 요건 큰 글씨가 점점점점 가서 작아지는 거 만약에 이게 여기에 있다면은 또 달라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한번 그 그 타이핑 타이핑하는 거를 한번 해 볼게요 타이핑이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타이핑이 있나 없나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쪽에 있나 타자기 여기 타자기인데 다자기로 돼 있네요 자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따다 엄청 빠르죠 근데 재생을 보면 네 엉망망망망망망망망 네 우린 이제 이 네 이렇고 하니까 조금 늦어져요 썼죠 이거를 이렇게 했느냐 길게 요 간격을 길게 했느냐 느꼈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 요만큼 해볼까 그럼 팍 하고 지나갈 거에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죠 자 요렇게 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긴 뭐 이거 말고도 다른 형식을 줘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부분을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오래 보여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길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길면 기지로 정지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여기 양쪽 끝은 애니메이션이구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 까지도 한번 넣어보고 텍스트를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이거 됐고 이번에는 기존에 우리가 그 뭐야 배경이나 이런게 없는 글자를 지금 수정해 봤잖아 이번에는 이런거 이런거에 부딪힌 사람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요걸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거는 뭐 인트로 부분이나 아웃트로 부분에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이거 이 내용을 그냥 배경이 보이게 그 비디오가 밑에 있는 비디오가 보이게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맘에 드는데 근데 여기다 닦아 떠 놓으면 아쉽게도 이렇게 배경이 하얗습니다 근데 나 이 배경을 지우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를 더블클릭해요 그러면 역시 이제 설정창이 나오죠 이 앞부분에서는 쓸게 없습니다 그냥 제목을 자 보세요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는 지금 내동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지우겠습니다 얘를 지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안 지워집니다 여기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울 수가 없고요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맨 위에 거에 얘를 지울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이 위쪽을 잘 보세요 위쪽에 휴지통 모양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트랙 여기도 우리 요 트랙 처럼 여기도 트랙이 있죠 그죠 여기서 사라집니다 걔도 지워져 버려요 글씨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 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되죠 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되고 얘를 선택하면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는 요 3개가 텍스트란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자 비디오 비디오 사전 설정인데 얘를 한번 눌러보면 요 요 부터치 있죠 부터치 부터치가 바로 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얀 배경은 이 아래 거에요 아래 거 그래서 아래 걸 선택하고 그리고 먼저